간만에 30길 찍었네요 아 뭐야 삐가나? 뒤에 삐 하나 더 아니 뭐 나왔나? 야야 오물 오물 아 오물이 개 때린다 좀 잡아줘 기둥 넷 개 기둥 넷인데? 기둥 넷 기둥 넷 졸라맞네 이씨 다 넷 되겠냐 이씨 야이씨 나이스 나이스 이건 뭐야 보여줘 마이 형님 초보신 2층 형님 2층 아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야 큰에서 네명이 나오네 기둥으로 와 중 그냥 걷어버렸는데 큰을 다 죽었네 큰 갔는데 오물로 안나오고 애들 다 기둥에서 네명이 신화같은데? 뭐야? 뭐야? 아이고 오우 오우 큰 명 관심 하나 올리브 왔다 올리브 진짜 세요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야 큰 드러웠는데 삥까냐 2층 하나 했고 오물 오물 쓰나 오물 쓰나 아 이랬어 2층 하나 더블클 하나 보여줘 할 수 있어 달려있다 단층 아하 나무니 퇴배하였습니다 1도 없는데 이것까지 했으면 화낸 R이 근데 없었어요 R 조금 있었으면 좋았는데 우리 작업을 안해 그러네 이제 기둥 작업하면 되지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안 돼 이 퇴밍 진짜 많네 이 퇴밍이 슬취렛 야 큰 안가 스페셜 포인트 기본 기회에 충실하다 2층에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뚫리면 바로 덜어버리겠는데? 덕배 직사 미치겠네 이건 안 된다 다 잡았다 뚫뚫뚫뚫뚫뚫 쉬리 하나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조금 디피스트같은데 계속 패스하는구만 패스 패스 야 방커있다 와 적배럭 쩍쩍쩍 제가 빠르고 갑니다 그냥 빠르고 가요 빠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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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빠르고 개 많노 그냥 두개에 다섯 명 있노 그쵸 그쵸 뒤에 다섯 명 있노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때문에 이겼네 형님 좋았어 아 많아 그 안 많아 그 길부당 아무나 갑니다 아 그래 포기했잖아 아무나 갑니다 여기 우리 반면 되니까 운물찜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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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소리 2층 소리 2층 수 없다 단층 하나 단층 스페셜 포인트 작게였는데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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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체다 3층 때려줬어 아아아아 누구 누구 그것도 마취 누구 누구 왔는데 죽 나왔어요 죽 나왔어요 팜컷 짱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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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짱개 짱개 컷 죽 나온다 쭁쭁쭁쭁 자기 빙 까줄게 자기 빙 까줄게 자기 빙 하나 핑 두개 설때 없어 자가 없어 중이야 중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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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둥 기둥 반피야 기둥 없이다 기둥 연 나이스 힐 각박이랑 우물주설내야해 내가 각박 저 갈게요 힐 힐 힐 폭탄이 해야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냥 바로 뛸게요 그냥 바로 뛸게요 중난거 없어요 백배나 카우치고 우물 우물 피해 우물 잡았어요 뭐 CA 실패 다브 Q 자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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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백 어디 어디 뭐지? 보이지?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나이스 아 보이지? 미션 완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